코스티라 00님 별풍선 5,000개 감사합니 아이고 5,000개? 영진님 엥진님이랑 기회되면 교환 아이고 잠깐만 그러면은 엥진씨랑 2,500개씩 나눠 먹겠습니다 수수료 빼고 2,000개 혹시 더 저기 걸어주실 분이 있나요? 이야 백크전 여친님 백크전 여친님 어 근데 방금 저 세 손 깔았었어요 님들 WQ 누를 때 엥진씨 원딜 시킨 다음에 서폭 강타 샷호 할까? 이거 할 때 세 손 깔았죠 아 네네 하이 세바스찬 안녕하세요 엥진씨 안녕하세요 혹시 본캐로 해도 되는거죠? 오랜만입니다 예예 본캐로 오세요 아첨주와 마가 데라 석포감 제가 원딜 갈게요 그러면 네 샷호 하실거에요? 혹시 석포 강타 샷호라고 아세요? 아니 알고 싶지 않은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원딜이 두배로 경험치를 많이 먹으면서 혼자 혼자 다 하면서 약간 그런 빌리죠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샷호가 경험치를 안먹어서 원딜이 먹어서 두배인건 알겠거든요? 네 그럼 샷호는 뭘 먹죠? 정글을 먹죠 우리 정글이요? 우리 정글이란 상대 정글 같이 아아 근데 우리 정글 같이 먹으면 우리 정글친구가 화내지 않아요? 그거는 뭐 제 할 바 아니구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저런 사람들이어야지 샷호 할 수 있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얼마만에 만난거죠? 저희 거의 한 2-3년만? 근데 저희 5년 뒤에 원래 결혼하기로 하진 않나요? 그러면은 2-3년 지났으면 이제 얼마가 아 근데 최근에 5년 연장 계약했잖아요 저희 내가요? 하하하하 앤기씨 나 잠깐 한번 봐볼까? 몰래? 관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다른 팀이고 이 사람은 다른 팀이고 코타임 뭐야? 하하하하 아니 눈 뭐야? 하하하하 내 트로피 뺏고 트위치로 런했다니까? 하하하하 결혼고들 얼마 안 사온거 아시죠? 아 몇 년이었죠 저희? 2025년이라고? 너무 촉박한데 좀 미루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2030년으로 가시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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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않았나요? 5년 뒤라고요 또? 지금부터 5년 뒤면 2029년이니까 어 맞아 선거 때마다 한 번씩 연장하면 되겠다 그러면 선거 때마다? 이번에 선거철이니까 어 그러면은 평생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니 또 모르죠 그때는 계속 보다가 아 이제 안되겠다 싶으면은 할 수도 있죠 아 오케이 나쁘지 않네 다른 데로 각 안보이고 그러면 그러면 각 안보이면 빨리 결혼할 수도 있는 거네요? 도저히 각이 없을 것 같으면 빨리 할 수도 있죠 도저히 각이 없을 것 같으면? 하하하하 네 오케이 엥지씨 근데 요즘 잘 되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계속 잘 되시던데 방송이요? 네 돈도 많이 버시고 제 돈까진 어떻게 하셨죠? 저희는 이제 뭐 같이 해야죠 하나로 재산 합쳐야죠 네? 어차피 뭐 제 돈도 엥지씨 거고 엥지씨 것도 제 거니까 하하하하 제 돈은 제 돈이고 님돈도 제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!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한 대 떼어놨습니다 네 이게 제가 패시브 때문에 밀리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까비 다음번에 죽이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점프 점프 아 오케이 나이스 잡았다 이거 오케이 좋아 나이스 좋은데? 야 저희 호흡이 너무 잘 맞는데요 마치 같이 평생을 살아온 사람처럼 아 나 서포템 안 샀다 엥지씨가 서포템 사실래요? 네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건 아니죠 엔딜에 자존심이 있는데 하나 둘 자 얘네 너무 살인다 아 하나 둘 하나 둘 오 씨앗 잘 먹으시네 하나 둘 하나 둘 가비 이러면 잡을까 없고 그냥 집 가져 저희 오케이 돈 얼마 있으세요? 게임돈이요 진짜 돈이요 당연히 진짜 돈이죠 하하하하 제 게임돈 알아서 뭐합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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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노령지씨 얼마 갖고 있었지 얼마 있어야지 가능한데요 바로 뭐 얼마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너무 서로 차이 나면 좀 안 좋잖아요 하하하하 약간 눈물의 여왕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하하하하 눈물의 여왕? 그게 뭐예요? 요즘 넷플릭스에서 엄청 핫한 드라만데? 하하하하 아 그래요? 하하하하 넷플릭스를 잘 안 봐가지고 하하하하 그럼 뭐 보세요? 나 엥기씨 방송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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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았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에 킬각 볼까요 저희? 전 풀피해요 네 은일하게 고고고고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하하하하 저 피할게요 오케이 나이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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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? 네. 라인을 다 걷어버렸는데요? 아니 패시브 때문에 애가 없어졌어요. 그렇구나. 자 일단 가봅니다. 네. 하나 둘 셋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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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네 너무 쫄아서 뭐 나오질 않네. 그냥 CS 다 버리네? 그러게요. 아니 잠깐만 님 서포트 햄 언제 사니 하고 물어보는데요? 네? 근데 이제 더 이상 서포트 안 이겨드버리긴 했네. 템 잘 나왔네. 이거 그만! 이거 그만! 제가 바보인 척함! 제가 바보인 척함! 일단 노스펜이라고 거짓말 칠게요. 그래야지 우니까. 바보인 척 안 해도 돼요 원래. 오케이! 오케이! 나이스! 나이스! 야 좋았다. 펫까지 써야 잡을 수 있네. 오케이. 아야야야야야야야야. 돈 얼마 있으세요? 아 집요하시다. 야 끝까지 말하라네 아주. 방송에서도 공개할 수 없죠. 아 지독하네 지독킬. 근데 약간 생각보다. 아니 오늘 프레이오프 보셨나요? 네 오늘 봤어요. LCK 어디 팬이세요? 어디 편이냐고요? 어디 팬이세요? 아니 어디 편은. 아 어디 팬? 저기 죄송한데 선거철에 그런 민감한 표현 좀 자질 부탁드릴게요.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긴 합니다. 네? 제가 평소에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. 제가 선거철을 그런 게 아니라. 앵지 씨는 무슨 색 좋아하시는데요? 저 핑크색이요. 그쪽이시구나.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기다려보세요. 네. 다다다다.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. 들어가 들어가. 오케이 이제 그만. 오케이 여기까지. 일단 밀어넣어야 돼 뜻. 네 밀어넣어요. 저 로밍 가는 척 했다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. 제가 딜을 넣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지면 돼요. 네. 자 하나 둘 셋 지금. ATTACK! pillar! This으면, 자 las with me. asking fuartz 나왔네. 저희 희생. 세인 가는 거 보이면? 한번 가봐야겠네. 이 탑이 좀 많이 탈렸네. 아! 여기 있다. 나이스 나이스 오우 위험했어 이거 얘네 여기 선 넘으면 바로 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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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얘 죽여도 되거든요? 뭔 느낌인지 아시죠? 죽여 죽여 파워를 죽이면 아니 아니 선생님 와드를 죽이시면 어떡합니까? 아니 근데 제가 칠려는 게 아니라 자동 공격 때문에 쳐줬어요 아니 혹시 헬퍼예요? 아니요 헬퍼 쓰면 실벌 안 있죠 이거 저 갈게요 잘 가요 잘 가세요 인쪽으로 토스 할게요 슈퍼 토스 잘 가요 이봐 아니 아니 이걸 왜 호응 안 해줘 아니 근데 어차피 괜찮아요 제물로 엥지씨를 바쳤기 때문에 쟤네가 어? 이 새끼들 생각보다 할만한데?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족박인데?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번에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로 점프 뛰세요 여기로 점프 뛰세요 하나 둘 셋 지금 점프 하나 둘 셋 오케이 뭐야 아니 씨 이봐 님 때문에 죽어 타나요 아이고 가보시죠 이거 오케이 님 쪽으로 토스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씨 아니 케인이 자꾸 토커? 아니 케인이 노빡인가 봐 그냥 우리만 계속 보고 있는데 뱅 토커 같은데 저 사람? 아 뱅 토커 씨 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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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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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셈 죽으셈 아 이거 지는 거 아니야? 잠깐만 이거 게임이 이상하다?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삼양승하기는 아니잖아 3승 미션이잖아요 그쵸 3승 할 때까지 하면 되죠 하하하하 아 그래요? 그럼 계속 져가지고 계속 같이 해야겠다 하하하하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 되고 뭔데? 어 아리 쪽 가져야겠다 어우 쎄다 오우 야 돌벨 미쳤다 딜 괜찮아요 거기? 와우 아이고 아 앵씨도 저랑 같이 있고 싶으셨구나 계속 아우 아니 아리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잘해 네 찾아봐 야 쏘 약해 이렇게 고맙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지금 근데 진짜 티어 어디 어디 정도 같으세요? 딱 2판 봤을 때 풀다? 풀다? 네 헐 어 막혔어? 아니 먹긴 먹었는데 애들이 다 죽겠는데 아 다행이다 아 아 느려지게 만들었다 나이스 한 번 보실까요? 어?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씨X 아니 우리 팀 호응 뭐야 어 나이스 볼벨 접차 앤지씨 일부러 폐작하시면 안 돼요 아니 폐작이 안 돼 올해 하시고 싶으면 제가 저기 이거 미션 끝나고 또 해드릴게요 아니 아니 빨리 끝내야죠 미션 끝나고 또 해드릴게요 빨리 끝내야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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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얼른 끝내야죠 하하하하 오케이 될까 이거? 가는 가는 싹 가는 아 볼벨가 좀 세긴 한데 헉! 존나 센데? 어때요 이래도 제가 풀따기 같아요? 나이스아 풀다 라니깐요 풀다? 네 어떻게 풀다 같이 해드려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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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신데요 마스터? 저는 뭐 일부러 안 올리고 있죠 마스터에서 아 방송하려고? 어 맞아요 그럼 맘먹고 올리면 어디까지 올린단 마인드죠? 저는 랭킹 1등 찍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거 빡세지 왜냐면은 네 샤코 원채미잖아요 랭킹 1등 찍으면 어떻게 하실건데요 저랑 바로 결혼?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순간 계산 머릿속으로 때려봤는데 랭킹 1등은 샤코 하나로 찍기가 어렵고 어 그럼 진짜죠? 랭킹 1등 찍으면 바로 결혼? 근데 그건 안돼 시즌 초 빨로 가는 거 안됨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 진지하게 찍어야지 인정이지 진지하게 찍으면 진지하게 결혼? 아 근데 진짜 근데 그건 진짜 안될거 같아서 걸 수 있을거 같은데요? 아 오케이 야 이걸 건다고? 임포 죽음 이거 이거 같이 볼래요? 고고고 오케이 점프 뛰어 오케이 이거 봐 오케이 살짝 걸어놨어 나이스 잡았어 잡아 잡아 아 뭐야 뭐야 님 죽었어요 언제? 님 언제 죽으심? 아 저 분신이 전 줄 알았어요? 하하하하하 아 여기 쫓아가고 분신이구나 네 그거 분신이에요 여기서 한번 그거 할까요? 또 죽일 거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이번엔 여기 노아드인 거 맞음? 오케이 이거까지 이거까지 요거까지 요게 진짜야 요게 진짜야 뭐가 진짜라는 거야 뭐야 야 어차피 대자로 한잔해? 아니 요게 진짜 요게 진짜 그랬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닉투쇼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? 닉투쇼 늑대쇼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굿 와 한판이 이렇게 힘들어 한판이 빡세네 이거 안 되겠다 저 미드 갈게요 아 오케이 제가 그럼 정글 가드림 오케이 나이스 와 겨우 이겼다 와 와 씨 와 근데 마스터 껴 있어야지 겨우 이기네 와 와 진짜 미드 차이 때문에 하하하하 아니 스타 둘 다 올해 안 해서 황벨일 거 같다 하시는데 아 엔지씨도 스타 많이 셨어요? 저도 엄청 쉬었죠 끝나고 마지막 한판 단판 300방 하실? 아 싫어요 몰라 야각할 거잖아요 뭘 야각할게 셀블릿을 칠판 4선 4대형 난 것처럼 펼 거잖아요 우리 같은 티어였잖아 그때 무슨 막 바깥 배로 이런 거 쇼브빌드 해가지고 나 겁나 개털은? 하하하하 그때 엔지씨 멘탈 많이 나갔던데 표정 보니까 많이 나가도 하하하하 엔지씨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그때 엔지씨가 무대에서 내려올 때 나 째려봤다 하하하하 어떻게 알았어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킥? cza일 하하하하 내가 나도 모르게 째려본 줄 알았는데 아셨구나 하하하하 아이 раздел 하하하하 아 이거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나겠는데 막판 이거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여? 에이 이건 하지조 아 네 지금 봤다 포피 KD을 아쉬우시면 제가 해보는 import 하하하 하하하 interrupting 하하하하 그냥 빠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. 이야 좋았다. 야 우리 호흡이 좋았다잉. 어? 상대 항복했다. 아 뭐야 아 노재. 아 아쉽네 아쉬웠다. 아 좋았다 좋았다.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에 또 두 회어. 5년 뒤에 회어 5년 뒤에. 4년 뒤래요. 아 4년 뒤에요? 네. 3년 가능? 아 오케이 일단 3년으로 하시고. 어 3년 오케이. 3년이고 내가 랭킹 1등 찍으면 샷코 랭킹 1등 찍으면 바로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 이거. 근데 잠시만요. 이거 정확한 조건을 걸게요. 그러니까 시즌 오픈발일 수도 있잖아요. 시즌이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뒤에 1위를 찍으면. 오케이. 저기 맹세하세요. 나 엔지든 샷코타임이 한 달 뒤에 랭킹 1등을 찍을 시 결혼을 하겠다. 동의하십니까? 아 맹세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? 당연하죠. 아니 그때 가가지고 또 나중에. 장난을 한 살이에요? 또 이러시면 굉장히. 여기 시청자들 전부 다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. 앞에서. 아니 근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. 지금 안 되잖아 이거. 일단 그 찍으면 그때 가서 얘기해요. 아 그런 게 어딨어. 정답 변호사 있다고요? 그런 게 어딨어 샷코타임이. 그럼 저도 함부로 못하겠는데. 이거 안 지키면 바로 고소 당하시는 거 아시죠? 고소 당하는 거 아니야? 일단 알겠습니다. 동의하신 겁니다.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하세요. 왜냐면 동의합니다도 원래. 그 버튼이 있거든요. 동의합니다 빨리 하세요. 이거 동의받지 않은 녹취는 법적 효력 없는 거 아시죠? 동의합니다 하세요! 동의합니다. 랭킹 1등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. 동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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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해요. 네. 여러분들 저는 이제 샷코 정글로 랭킹 1등 찍으면 바로 이제 엥지 씨와 결혼. 동의가 아니라 동의라고 했다고? 그런 말장난은 법정 앞에 서면 다 소용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노래나 한 곡 들읍시다. 오늘 좋았습니다. 네 눈앞에 니가 보이면 난...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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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!